걷지도 못할 상태로 아픈 적이 있어요. 원인을 찾지는 않고 그냥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원인모를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주제입니다. 통증의 원인을 찾아라. AK 테스트. AK 테스트를 통해서 통증의 원인이 뭔지 어떻게 찾는지를 제가 이 맨손으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에 통증이 오고 일상생활에 무리가 있더라고요. 먹디스크 아니면 흉곽출분 증후군이에요. 확인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오늘 잘 배우면 허준되겠네요.